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 tv 입니다 제가 지금 시리즈 형태로 해서 앞으로 구운 시대에 맞이해서 각 도시나 지역별로 구운터가 어디가 좋은지 물론 뭐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전라도 중에서 전북의 전주시 지역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충청북도나 전라북도는 인구가 충청북도가 한 160만 정도 안되고 전라북도가 170 한 5,6만 되더라구요 그렇다고 보면 충북보다는 조금 더 인구가 많은데 전주시 자체도 보니까 인구를 살펴보니까 옛날에는 전주하면 큰 도시 호남의 큰 도시 였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충청도에 천안시하고 인구가 비슷하더라구요 한 64,5만 정도 일단 전주시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좀 정체가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북 지역에서는 큰 도시고 또 앞으로 구운을 맞이해서 물론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야 관심이 있겠지만 이쪽에 안 사시는 분들은 뭐 아니 전라도 전주 이사가고 싶지 않은데 뭐 거기서 살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구운 지역으로 괜찮은 지역이 있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옛날에는 뭐 전주하면 큰 도시 였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이렇게 보면 많이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2013년도에도 한 65만 지금 현재도 거의 뭐 65만에 가까운 그런 인구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한 10년 정도 물론 인구가 줄은 도시도 있지만 인구가 크게 그래도 뭐 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충남 천안시가 한 인구 한 65만 정도 되는데 비슷한 규모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전주시가 과연 구운에 어떻게 될지 구운 터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구운이 뭐야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구운에 관계된 영상은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람의 운기가 바뀌듯이 땅의 지기도 한번 명당이라 해서 영원한 명당이 아니라 바뀐다 그거는 이제 바뀌는 이유를 제가 영상에 몇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 영상 다른 영상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구운지역은 남쪽에 높은 지대에 산이 있고 북쪽에 하천이 있으면 좋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천도 여기 보시면 A지역과 B지역이 있는데 하천이 물길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곳 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게 있고요 또 여기 보면 덕진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주천 이런 형태로 해서 또 남북으로 흐르는 게 있는데 사실 풍수에서는 일단 남북이든 동서수든 있으면 좋습니다 다만 큰 의미로 보면 모든 도로 도시의 도로나 물길은 동쪽이나 서쪽에서 이렇게 해서 세로로 흐르는 것보다는 가로로 흐르는 게 좋다 그 이유는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자전축에 따라서 적도 라인을 중심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태백산맥이 보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고 그 물길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주로 동서수가 우리나라에서는 유리하다 우리나라 지역적인 특징을 봤을 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보면 전주에서 덕진구 지역 전주 월드컵 경기다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과 또 오송제 오송제 그 남쪽에 산이 있고 그쪽에 이제 덕진구에 뭐 호수가 있네요 그쪽 라인이 전주에서는 일단 구운토어로서 두 지역이 좋습니다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항공 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덕진으로 되어 있네요 큰 저수지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가 덕진중학교가 있고 덕진동 주민센터 이게 좀 북쪽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흐릿해 갖고 잘 안 보이는데 이쪽에 전주시청이 있고 덕진구청이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 집이나 아파트를 구할 때 주로 옛날엔 저수지 였는데 도시가 커지면서 저수지 근처로 해서 집들이 형성된 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물이라는 건 풍수에서 재물을 나타내는데 이런 식으로 물이 모여 있는 것을 더군다나 우리 집 앞쪽에서 멀리 이제 너무 멀면 안 되겠지만 앞쪽에 이렇게 보는 걸 치면수 명당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기운을 나타내고 재물을 나타내요 그래서 전주 시내에 보면 뭐 그렇게 높은 건물은 없고 탁 트인 전주 자체 전라도 김제 뭐 이쪽이 다 평양 지대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어 이쪽이 남쪽입니다 지도 상으로 지금 보면 어 이쪽이 북쪽 인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반대로 돌렸기 때문에 이쪽이 남쪽 이구요 어 이쪽으로 해서 이 이쪽이 북쪽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 먼 지역에도 이렇게 산이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풍수의 구운의 조건을 갖고 있다 다시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니까 조금 전에 본 지역 이게 이제 오수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덕진구에요 덕진구 자 이 일대에 남쪽에 건지산 천마산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철길입니다 철길이 흐르고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길 이렇게 넓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물길이 여기 소양천이 이렇게 해감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만경강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동서 구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어 여기 뭐 에코시티도 되어 있고 뭐 이런 데 이렇게 됐는데 한번 아파트를 한번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이 주변 동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어느 도시나 보면 이렇게 이제 지도 라든지 로드뷰를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서울 같은 아주 큰 도시 대도시 뭐 이런데 빼놓고는 지방 도시는 거의 다 좀 비슷하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도시의 형태를 띄고 있네요 다만 이제 풍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풍수라는 것은 어 물론 이제 자양이나 국세나 형세 뭐 여러가지 살펴볼 게 많습니다 물길은 어떻게 모아 나가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지역이 이제 앞으로 풍수적인 구운의 기운이 있다 특히 이쪽이 여기에 송천 이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쪽은 거의 뭐 논 이네요 전미동 그러면 앞으로 여기도 어 여기가 백석저수지 네요 아 여기가 덕진호수고 이게 백석저수지인가 봅니다 저지가 좀 크네요 그러면 이쪽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금 도시가 좀 커진다고 하며 이쪽 중심 이쪽 송천 이동 이라든지 요 주위로 커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혹시 전주에 살고 계시는 분 아니면 전주로 이사가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호수 주의 호수 나간 물은 재물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변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되고 지가가 높게 가고 또 재물이 쌓입니다 물론 풍수적으로는 여기 자리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논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난 논이 사고 싶다 하시는 분 이쪽 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길이 합수가 돼서 합수가 이제 치수라 그랬는데 모아지고 여기서도 모아지고 이쪽에도 모아지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쪽 이제 아까 a 구역 전주 월드컵 경기장 중심으로 해서 이 앞쪽 지역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는 뭐 여러 군데에서 물길이 모아들어요 그리고 여기 삼내 우석대학교 있고 그러다 보면 이쪽 라인으로 해서 이게 만경강으로 해갖고 이제 군산 해서 이제 새만금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다 있더라구요 그러면 기온적으로 보면 전주도 앞으로 구운지역으로써 괜찮다 물론 도시 자체가 발전이 안되면 구운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풍수적인 기운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풍수적인 기운이 좋다고 하면 개발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a 지역은 어 이쪽 우석고등학교 쪽 앞쪽으로 그리고 좀 더 산으로 둘러싸인 곳을 찾는다고 하면 어 이쪽이 전주 만성지구 네요 전주 대방 dmct 뭐 이쪽 라인 있는 이쪽 부분 황방산 쪽을 라인을 해서 이쪽도 좋구요 조금 물길이 만약에 재물의 기운을 강하게 해준다고 하면 이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럼 이 동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 반월동 쪽이네요 이쪽은 아직 뭐 농사도 짓고 그러는데 이제 그 반월동도 자체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여기 주민센터도 있고 월드컵 경기장이 왼쪽에 있구요 어 또 전라선 뭐 기차도 가고 뭐 교통 편리성 이런거 좋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풍수적인 기운을 봤을 때는 이쪽 라인하고 어 이쪽이 좋다 왜 그러냐면 풍수의 이름이 장풍득수의 줄임말인데 득수라는 것은 물을 얻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득수 위상 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제일 중요해요 풍수 자체가 바람과 물에 관계된 거지만 일단 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구운 지역으로서 괜찮다 그리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합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 덕진구 반월동 이쪽 지역은 구운의 개발될 가능성이 크고 송촌 이동 라인도 괜찮다 그래서 혹시 먼저 이사가고 이쪽에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어 혹시 전라도 일대 이쪽 전주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 이사가고 싶으신 분 아니면 전주에서 전주로 옮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라인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물론 각 아파트라든지 지역 어디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그 자체를 좌양도 다르고 동마다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은 관심 있는 분은 어 저한테 개별적으로 어느 아파트 번지 집안 알려주시고 몇 동 몇 도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의뢰하시면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광역시 지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